세상에 여조사님 아 박조사님 여조사님 그냥 하룻밤에 그냥 떼붕어를 잡았네 이거 큰일났다 군이 위천강 줄기 인근인데 와 장난아이네 이거 지금 역시 음력 3월이 되니까 고기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뭐 전 포인트에서 다 고기가 나오진 않지만 일부분 부분 활성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와 좋습니다 그래도 이 붕어의 조항을 또 일으키기 위해서 만만치 않게 어려워요 하루 이틀에 걸쳐서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네 군이 위천강이 빠방 터지기 시작입니다 달리세요 수인이 손 치우세요 오 맥이도 있다 맥이 어디갔지 여기있다 근침이 돕니다 박조사님 파이팅